오늘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버려서 매콤한 칼국수를 한번 먹어볼까. 기미모랑모랑나는 산사의 칼국수를 입맛이 좀 벗고 가셔보세요. 밤을 워낙 한 2시간 반은 먹지 못해요. 매콤한 칼국수로 입맛을 한번 벗고 보겠습니다.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들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도 비가 많은데 이제면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따뜻한 칼국수를 한 그릇에 힘을 내봅시다. 파이팅입니다. 맛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